여긴 볼 수 없어요? 여긴 다 나오죠 아 아 이 작품 같은 경우 특별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제작된 작품이나 네덜란드에 있는 펑크 미술관에서 주풍이 160점 한정으로만 제작이 되었고요 다른 전시와 다른 체험 출신을 보일까요? 먼저 보시면 되고요 사진 촬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 색감하고 톡진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런 사소와 크랙이나 액자의 앞 뒷면까지도 모두 동일하게 제작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판매도 하는 작품으로 컴백가 약 2,300만원 정도예요 가까이 더 관람하시는데 많이 돌려주세요 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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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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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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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